안녕하세요. 질푸른 손홍입니다. 삼성나누 워킹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행사가 정말 뜻깊은 행사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좋네요. 수민약도 용인의 딸이잖아요. 저 용인 살거든요. 지금 고향에 온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럼 우선 저희 한 명씩 소개를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손홍의 알프스고 오마이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홍에서 하얀과 눈웃음을 맡고 있는 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인시에 사는 손홍의 사랑스러운 리더 수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홍의 방전 래퍼 디에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홍의 막내 뉴스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홍의 매력중인 아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손홍의 민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해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들려드린 곡은 금요일 밤이라는 곡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활동한 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알았죠? 네. 그러면 이 다음에 내 목소리 저기서 들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뭐죠? 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여러분 혹시 나 너 좋아해? 라는 곡 아시나요? 네. 아우 열띠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정말 알쑥날쑥한 이 느낌 그런 느낌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럼 다 같이 즐겨봅시다. Let's go. Let's get it. Let's get it started. Let's get it started. Let's get it started.